장세기 10장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인 샘, 함, 야벳의 역사이다.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였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이밭, 도갈마였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 다시스, 기띔, 도다님이었다. 이들에게서 여러 섬 주민들이 언어와 가족에 따라 민족별로 자기들의 땅으로 퍼졌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푸드, 가나안이었다. 구스의 아들들은 세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였다.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위력있는 자가 되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위력있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 때문에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위력있는 사냥꾼! 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깃, 갈릴레였다. 그는 그 땅에서 아시아로 가서 니네베, 르호보, 이르, 갈라를 세웠고, 니네베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도시이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밤, 르하빔, 납두힘, 바루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돌힘을 낳았다.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낳았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동과 헷, 그리고 여부수사람, 아모리사람, 기르가스사람, 히잇사람, 알가사람, 신사람, 아르왓사람, 스말사람, 하마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후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졌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의 경계가 시돈에게 가자 근처의 그랄까지, 소동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라사 근처의 스보이임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가족과 언어에 따라 땅과 민족별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었다. 샘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의 조상이며, 마지인 야벳의 동생이었다. 샘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루드, 아람이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케텔, 마스였다. 아르박삿은 쉘라를 낳았고, 쉘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레기였는데, 그의 생애 중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랑, 우살, 디글라, 오발, 아위마엘, 스바, 오플일,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 곳, 동방의 산간 지방까지였다. 이들은 가족과 언어에 따라 땅과 민족별로 갈라져나간 셈의 자손이었다. 이들은 가계에 따라 민족별로 갈라져나간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었다.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땅에 널리 퍼졌다.